멤버들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보고싶어요 이왕이면 리더부터 노예 주세요 재윤씨가 하는 동안에 재윤씨 주분들이 다 같이 해주셨어요 역시 팀워크 반면에 반대줄은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같이 약간 뭔가 신융 정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하네요 한 분 정도 저희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혜민씨가 약간 욕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따라할 듯 말 듯 하는 밀당 같은 느낌이 좋아가지고 혜민씨 이거 잘 아세요 동작? 잘은 모르는데 한번 알려주시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주시면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혜민씨 가겠습니다 기왕이면 경민씨도 카메라 보면서 해주세요 노래 주세요 하아 너무 잘한다 네 하아 하아 뜨거워 하아 나 나 나 나 나 나